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이제 반도체 하나 남았습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중국에서 사업을 해온 한 원로기업인이 인터뷰에서 딱 잘라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2018년 6월 5일자 조선일보는 사슬에서 중국은 반도체 굴기 한국은 소득주도성장 올인이란 제목의 그런 글을 내보냈습니다.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위기를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2년 전의 이야기지만 한번 귀담아 들어볼 만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도체는 우리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는 그 유일한 산업 분야다. 조선자동차 it 등 다른 주력 산업은 경쟁력을 잃고 글로벌 시장에서 밀려나고 있다. 인공지능 드론 같은 4차 산업 분야에서는 중국에 뒤처진 지가 오래되었다. 반도체 한 품목의 수출의 20% 2019년도에는 17.3%를 담당하고 한국 전체 기업 영업이익의 4분의 1을 차지한다. 한국 자체가 반도체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렇게 하나 남은 반도체마저 중국이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따라 자벌려 하고 있다. 이런 사슬이 실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중국 반도체 굴기의 최근 소식입니다. 중국 최대 반도체 기업 칭와 유니그룹의 자회사인 양쯔 메모리 테크놀로지 YMTC는 128단 3D QLC 랜드 플래시를 개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랜드 플래시는 전인이 꺼져도 데이터가 저장되는 메모리 반도체로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저장장치로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단수, 그러니까 반도체 셀을 쌓아올리는 청수를 64단에서 96단으로 그리고 96단에서 128단으로 높이고 동시에 한 셀의 저장 용량이 2비트, 3비트, 4비트 순으로 커질수록 프리미엄 제품으로 통합니다. 128단 3D QLC는 현재 상용하고 되고 있는 최고의 프리미엄 제품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1위와 2위를 달리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하반기 양산을 막 시작한 최첨단 제품입니다. 그것을 1년 터울 두고 중국 회사가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랜드 플래시 분야의 삼성전자는 시장 점유율이 33.5%이고 SK하이닉스는 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치 메모리 테크놀리지 YMTC는 4월 14일 자사 홈페이지에 셀 하나의 4비트인 데이터를 저장해서 처리하는 128단 3D QLC 랜드 플래시 성능 테스트를 드디어 성공했다. 그리고 제품명은 X2-9060이다. 이렇게 제품 사진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예상대로 YMTC가 양산에 성공하는 경우에 한국과 중국과의 랜드 플래시의 기술 격차는 1년으로 크게 좁혀지게 됩니다. 이번에 랜드 플래시 신제품 성능 테스트를 발표한 양적 메모리 테크놀리지는 칭화대가 지분 100%를 보유한 국영기업인 반도체 그룹인 칭화유니그룹의 자회사입니다. 그리고 중국 반도체 굴기에 상징하는 그런 대표 기업입니다. 양적 메모리 테크놀리지는 미중 전쟁이 한참 고조되고 있던 2018년 4월 26일 날 시진핑 중국 수석이 우한에 있는 양적 메모리 테크놀리지 공장을 전격 방문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시진핑 주석은 공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반도체는 사람의 심장과 같다. 심장이 약하면 등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강하다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역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에서 2025년까지 반도체 기술 자립도를 70% 달성하기 위해서 중국 정부는 예산 1조 위안 약 17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지원 방침을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반도체 전쟁에서 중국 업체들은 아주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국가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특정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뿌리는 그런 정책은 공정 경쟁에서 위반됩니다만 중국 당국은 자신들이 하는 것 자체가 세계의 규칙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정 자체에 대해서 아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중국이 반도체 굴기를 외치면서 공세를 취하고 있을 때 국내 업체나 전문가들 가운데 다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초정밀 제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르다. 중국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판단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도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국 반도체 산업도 기술의 대부분이 그 분야에 오랫동안 종사해왔던 사람들의 머리에 체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그 밖의 협력업체들에서 오랫동안 일해왔던 핵심 인재들을 그냥 비싼 가격으로 스카웃해버리면 후발주자들은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 업체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따라잡는 것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고 다른 분야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렇게 저는 주장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의 추격전입니다. 2세대급인 32단 랜드플레시는 삼성전자가 2014년 또 8월에 양산을 개시했습니다. 그런데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2018년도에 양산을 시작했으니까 2세대급 제품만 하더라도 4년 격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3세대인 48단 랜드플레시는 건너뛰었습니다. 4세대급인 64단 랜드플레시는 2019년도에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이 제품은 2016년 12월에 양산을 개시했기 때문에 두 회사의 기술 격차는 3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 다음에 6세대급인 128단 랜드플레시는 삼성전자가 2019년 연말에 양산을 개시했고 그 다음에 양치 메모리 테크놀로지는 2020년도 연말에 양산 개시 예정을 발표했기 때문에 1년으로 좁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기술 격차가 좁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치열한 경제전쟁에서 우리나라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과 국민들이 정말 정신을 차리고 힘을 모아서 통합해서 기술주도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활을 건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국은 경제적으로 또다시 중국의 속국이나 변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경제력의 복속은 곧바로 정치적인 복속을 뜻합니다. 한국인들이 깊게 생각해야 될 것은 중국의 경제적으로 복속된다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정치적으로 복속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한국이 계속 기술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은 나라를 지키는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좀 더 절박한 마음을 갖고 뜻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나라를 좀 더 역동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우리가 긴 역사 속에서 중국으로부터 많은 그런 서름을 당했던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2020년대에 일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반도체 굴기 최근 소식을 여러 번 전하면서 한 번 더 한국인들이 각성하고 분발하고 또 역동적으로 질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